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산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